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 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 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막장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다음에 소리하실 분은 아주 참 멋진 분입니다 우먼파워 저는 이분을 보면 우먼파워로 생각합니다 멋진 직장인이어서 언제나 에너지가 아주 밝고 건강하세요 이분이 우리 토요낮반이신데 남도작가 화초사거리는 굉장히 어려운 소리입니다 이 어려운 소리를 몇 개월 동안 닦아가지고 여기 나와서 부르시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사부가 이걸 지도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소리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막 지도를 안 하셨던 건데 토요낮반에서 화초사거리 지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명자님 부탁드립니다 산천초목이 송잎 번다 한참초 vielen 수 호호 off 호호 어머니 아멘 어기열사에로군나 뒤야 어허어어리 이히열사대로군나 이히히 어리열사대로군나 어기열사에에야 알아 어허어 어기열사 어기여 얼씨군나 절씨군나 말들어보아라 어허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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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어허야 어이야라 어허어허 어기열사 내로군나 운다 봐라 어기열사 송사리로다 얼씨군나 절씨군나 말 들어 보아라 녹양 굽은 길로 닿아 저물어지는 나리로다 이렁성 저렁성 수위로 가면 아이고 이놈의 노릇을 어찌어찌 허드란 말이냐 이렁성 저렁성 함부로 덤부로 살아배세 이수여 어허어리 어허어허어허야 아하아하 어허어어기 열사대로구나 서낭당 어리군벅구 송사리로다 이 산으로 가도 어리군벅세야 저 산으로 가도 어리군벅세야 어기 열사네 어기 열사네 고사네 심도 모란도 구부러져 하이 어리롱술렁 뒤두흥 부러졌네 하이 춘순하니 낙낙 기러기 새끼는 홀홀 낙낙 장송이 와자지 끈 두드락뚝딱 풀어져 이 고부 저 고부 세 고부 한 티로 합수쳐 얼씨구나 야야 지화자 좋네 잘한다 하이 절씨구나 야야 지화자 좋구나 예예 직장에서도 별처럼 빛나시고 가정에서도 빛나시고 하다못해 동창회 회장까지 하셨으니 다 빛나시네 예 우리 임영자님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더 Nabbit 해봄겠습니다 되세요 예 예 ey